허벅지 라인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허벅지 바깥이 아닌 안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똑 떨어진 허벅지 라인은 다리가 길어 보이면 물론 로망의 스키니 핏, 레깅스 핏을 완성할 수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벅지 사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한 번에 제거하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번 루틴 하루 딱 10분으로 딱 붙어있는 허벅지 사이를 완전히 이별시키는 허벅지 사이 전체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우리 지킴이라면 제가 어떤 부위 루틴을 만들 때 동작을 그냥 막 조합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부위가 찌는 채용적인, 근본적인 이유부터 운동을 해도 어떤 보상작용 때문에 안 빠지는지를 모두 분석해 누구나 홈트만으로도 충분히, 아니 더욱 잘 효과 볼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번 루틴은 허벅지 사이에 있는 내정근의 기능 중 핵심 기능인 다리 사이 모으는 힘에 특히 집중할 것입니다. A코스에선 허벅지 사이 위쪽과 전체 면 중에서도 앞쪽에 집중하고 B코스에선 허벅지 사이 전체의 정가운데, C코스에선 허벅지 사이 전체 중에서도 뒤쪽 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통 허벅지 안쪽 운동을 할 때 내가 이미 강한 근육 위주로 사용해 허벅지 라인의 변화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번 루틴은 코스별로 위에서 아래, 앞쪽 가운데 뒤쪽 이렇게 나눠서 다 운동해버리니 허벅지 사이 지방들이 버틸래야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번 루틴은 쉽습니다. 우리 지킴이들이 좋아하는 따라하긴 쉬운데 자극은 확실한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끝까지 따라는 할만한데 그 부위가 완전히 탈탈탈탈 털리는 그런 루틴이에요. 이번 루틴은 골반 너비 정도의 벽과 두루마리 휴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벽을 활용했던 루틴에서 의외로 벽이 없다는 댓글도 많이 발견해서 이번 루틴은 중간중간에 벽 없는 버전이 할 수 있는 동작이 안내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킴이 전용 소도구인 두루마리 휴지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혹시 이 소도구 구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슈퍼에 가서 꼭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없다면 요가 블럭이나 미니 짐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번만 참여하면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참여하면 하는 만큼 눈바디 변화에 성공하는 루틴 스터디 오늘은 8월 루틴 스터디 1을 모집하는 날입니다. 저희 채널 루틴이 효과 좋은 건 알지만 의지가 약해 꾸준히 하기 어려웠던 분 이번 달엔 꼭 꾸준히 매일 운동하고 눈바디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분은 8월 이달의 루틴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이번 8월 이달의 루틴 주제는 뱃살 완전 제거에 똑 떨어진 일자 허벅지 만들기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운동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골반 너비의 벽과 두루마리 휴지가 필요합니다. 두루마리 휴지 대신 미니 짐볼, 요가 블록과 같은 소독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벽이 없는 지킴이를 위해 벽 없는 버전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벽은 보상 적용을 막아 핵심 부위의 운동 요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함으로 화장실 문도 괜찮으니 가능하다면 벽을 꼭 활용해주세요. A 허벅지 사이 위쪽과 앞쪽 전체, B 허벅지 사이 가운데 전체, C 허벅지 사이 뒤쪽 전체, 세 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허벅지 사이 맨 위쪽 볼록한 지방과 허벅지 사이 전체 중에서도 앞쪽 지방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A 코스입니다. 벽에 엉덩이를 최대한 밀착시켜 다리 90도에서 120도 사이로 열고 앉아줍니다. 턱 당기고 양손 엉덩이 옆에 가볍게 짚고 준비합니다. 허벅지 사이 단단하게 펴는 힘과 골반 꺾어 오리 엉덩이 유지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허벅지에 강한 힘을 주어 무릎 뒷면과 바닥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두 다리를 완전히 펴주세요. 허벅지 강하게 펴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윗등으로 벽을 밀면 오리 엉덩이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뒷 허벅지가 긴장될수록 골반이 굳어있을수록 이 오리 엉덩이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데 최대한 만들려는 노력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허벅지 펴는 힘과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두 다리 바깥으로 회전시켜 기다리겠습니다. 무릎 가운데 지점을 바깥으로 회전시키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이때 두 다리가 굳어있으면 무릎을 회전하기 위해 발목을 많이 돌리게 되는데 발목엔 힘을 풀고 골반에서 회전이 일어나 허벅지와 무릎이 함께 바깥 방향으로 회전한다 상상해주세요. 회전에 집중하는 동안 조금 풀린 허벅지 펴는 힘과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은 한 번 더 강하게 줍니다.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이 어렵다면 윗등을 벽에 미는 힘과 허벅지 단단하게 펴는 힘 이 두 가지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벽에서 등을 떼고 상체 45도 정도로 숙이고 바닥 짚어 기다리겠습니다. 상체를 숙임으로써 허벅지 사이 뒤쪽 골반 주변을 더욱 깊게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유연성보단 깊은 근육의 이완과 순환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이므로 다리를 최대한 많이 열고 상체를 최대한 많이 숙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과 비슷한 각도에서 허벅지 사이 단단하게 펴는 힘,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 무릎 바깥으로 회전하는 힘을 최대한 강하게 주는데 집중해주세요. 이번엔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해 양손 오른다리를 가운데 두고 바닥 짚어 기다리겠습니다. 앞 동작에서의 허벅지 펴는 힘,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 양 무릎 바깥으로 회전하는 힘에 계속 집중해줍니다. 오른쪽으로 몸통 회전하느라 함께 앞으로 이동한 왼쪽 엉덩이를 벽으로 다시 밀착시키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두 엉덩이 모두 벽에서 떨어졌다면 벽에 다시 한 번 엉덩이를 밀착시킨 뒤 왼쪽 엉덩이는 더욱 강한 힘으로 벽에 밀착시키면 좌우 밸런스를 조금 더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상체 왼쪽으로 회전시켜 동일하게 기다리겠습니다. 허벅지 단단하게 펴는 힘, 오리 엉덩이, 무릎 바깥으로 회전하는 힘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두 무릎이 완전히 밀착될 만큼 펴서 유지하는 힘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다리를 곧게 펴는 힘을 잘 줄수록 이번 루틴에서 허벅지 사이 전체 지방을 더욱 골고루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강하게 펼 때 무릎 주변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기존에 굳었던 허벅지와 무릎 주변 긴장이 주요 원인이며 불편함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펴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발 사이 매트 간격, 두 무릎 세우고 등을 벽에 기대어 앉아줍니다. 턱 당기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앞과 동일한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 강하게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동작이 어렵다면 두 발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해 무릎 높이 낮추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벽에 등을 붙이고 골반 오리 엉덩이 만들 땐 무릎을 편 자세보다 접은 자세에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지만 뒤떠복지가 많이 단축된 분은 무릎 접은 상태에서의 동작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이 너무 어렵다면 엉덩이, 윗 등 뒤통수를 최대한 벽에 밀착시켜 유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번엔 무릎 세운 상태에서 두 발 사이 주먹 간격, 무릎 사이의 휴지 방향 영상과 동일하게 끼워 강하게 조이며 기다리겠습니다. 뒤통수, 등, 엉덩이는 벽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무릎 사이 조이는 힘 강하게 주며 버텨주세요. 해당 동작은 허벅지 사이 맨 위쪽 볼록살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 동작입니다.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가 좋으며 어렵다면 상체, 뒷면 모두 벽에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 사이 조이는 힘으로 휴지를 납작하게 만든다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합니다. 앞 동작 유지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북치듯 휴지를 통통통 양손 번갈아 가며 때려주겠습니다. 이때 휴지 방향은 주먹으로 치기 수월하도록 옆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잡는 것이 좋습니다. 주먹으로 가볍게 내려치더라도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이 풀리면 휴지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다 떨어지기 쉽습니다. 무릎 사이 모으는 힘 강하게 유지해 휴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주세요. 허벅지 사이 전체중에서도 가운데 지방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비코스입니다. 엉덩이와 벽 사이 발 하나 공간 두고 하늘 보고 누워 두 발 벽에 올려 두 발 사이 주먹 감겨 무릎 사이 두루마리 휴지 꽉 조여 준비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한쪽 무릎만 완전히 폈다가 마시며 접고 내쉬며 반대쪽 무릎 펴기를 반복합니다. 두 다리 번갈아 가면서 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두루마리 휴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무릎 사이 강하게 조이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휴지 방향은 영상과 같이 옆면이 무릎과 같은 방향에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양 무릎의 정중앙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 사이 강하게 모으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진행 중 휴지가 조금 움직인다면 손으로 위치를 다시 잡아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줍니다. 이번엔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동시에 폈다가 마시며 발끝 벽 닫기 직전까지 접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 위치는 골반 바로 위에서 고정 무릎을 중심으로 두 다리를 펴주세요.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해주시고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 두 무릎 사이 강하게 조이는 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에서 두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다면 앞 허벅지 뭉침과 뒷 허벅지 엉덩이 주변 근육의 단축이 주요 원인이므로 무릎 사이 모으는 힘에 집중해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도 충분히 좋습니다. 두 다리 골반 위치에서 발끝까지 곧게 편 상태에서 유지 두 무릎 사이 힘으로 두루마리 휴지 강하게 조인 상태에서 주먹으로 휴지를 통통통 때려줍니다. 이와 같은 통통통 때리기를 하면 휴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허벅지 사이 힘을 더욱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흔들림으로 인한 추가적인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휴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하체 vs 휴지를 떨어뜨리려는 주먹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경쟁한다 상상해주세요. 허벅지 사이는 강하게 조이는 힘 휴지는 스트레스 풀 겸 즐겁게 통통통 때려줍니다. 두 다리 곧게 편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 내쉬며 뒤꿈치로 벽 톡 찍고 마시며 다시 두 다리 올려줍니다. 이 동작에서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 사이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강하게 조이는 것이며 A코스에서 연습한 허벅지 펴는 힘을 2호 동작부터 잘 챙겨줄수록 허벅지 사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허벅지 사이 지방을 더욱 골고루 태울 수 있습니다. 양팔 사선으로 펼쳐 바닥 밀어내는 힘 강하게 주면 상체의 단단함으로 다리 운동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그레이즈와 비슷한 이번 동작은 벽을 통한 가동 범위 제한으로 허벅지 사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동작 벽 닿지 않게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호흡 내쉬며 두 발이 벽에 닿기 전까지만 다리 살짝 내렸다가 마시며 두 다리 다시 제자리로 올려줍니다. 이 동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리를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닌 두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곧게 펴는 힘과 두 무릎 사이 조이는 힘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은 충분히 충전되었으니 특히 이번 동작에선 두 다리 곧게 펴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두 다리 곧게 편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작은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내쉬며 반홍 그렸다가 마시며 다시 반홍 그리며 두 다리 올려줍니다. 양팔 바닥 강하게 눌려 지지대의 단단함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두 다리 골반을 중심으로 작지만 예쁜 동그라미를 그리려 노력해줍니다.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는 두 다리 곧게 펴는 힘과 무릎 사이 모으는 힘입니다. 다리를 곧게 폈을 때 무릎 주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불편함이 느껴지기 직전까지만 펴고 동작 진행해주세요. 동일하게 반대 방향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내쉬며 반대 방향으로 반홍 그렸다가 마시며 다시 반홍 그리며 두 다리 올려줍니다. 턱은 당기고 무릎 사이 휴지 보며 이 휴지가 최대한 예쁜 동그라미를 그리며 움직일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서클을 그리는 동안에도 두 무릎은 가운데 지점이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으며 동작이 익숙하지 않을 땐 두 다리 펴는 힘과 다리 사이 모으는 힘에만 집중해도 충분합니다. 허벅지 사이 전체에서도 뒤쪽 지방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C코스입니다. 무릎 위치 정도에 휴지 두고 양손폭에 엎드려 무릎 사이로 휴지 잡아 준비합니다. C코스는 총 3가지 동작으로 한 번 올린 다리는 끝까지 내리지 않고 3동작 이어가겠습니다. 두 무릎으로 휴지 잡고 그대로 두 다리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다리를 많이 올리기보다 무릎 사이 강하게 조이는 힘과 두 다리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이때 두 무릎의 가운데 지점이 바닥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다리의 허벅지 앞면은 바닥과 붙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조이는 힘, 두 다리 곧게 펴는 힘을 우선으로 준 상태에서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두 다리 올려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도 모르게 들어간 상체 힘은 한 번씩 툭툭 풀어줍니다. 그대로 편안한 호흡 이어가며 두 다리 좌우로 흔들 흔들 흔들어줍니다. 조금의 반동을 이용해 두 다리가 조금 가볍게 흔들린다는 느낌으로 크지 않은 범위에서 조금씩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흔드는 동안에도 무릎 정면, 무릎 사이 조이는 힘, 두 다리 곧게 펴기에 집중해주시고 어깨 긴장 풀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 두 다리를 좌우로 계속 움직여줍니다. 마지막 동작입니다. 두 다리 올린 상태에서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그대로 호흡 내쉬며 조금 더 올렸다 마시며 다시 조금 내리기를 반복해줍니다. 평소 어깨 주변이 긴장된 체형은 해당 동작에서 나도 모르게 두 다리 올릴 때 승모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체의 힘은 최대한 가볍게 풀고 하체에만 힘을 집중해주세요. 두 다리 사이 모으는 힘과 곧게 펴는 힘을 함께 마지막까지 강하게 해주며 다리 조금 더 올렸다 조금만 내려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동 후에 휴지가 이렇게 변했다면 충분히 잘한 거예요. 이번 루틴은 나는 허벅지 사이 전체 지방이 특히 고민이다 하는 분은 이 루틴이 만만해질 때까지 격일로 한 세트씩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는 허벅지 사이 전체 지방도 많은데 위쪽이 빡 볼록하고 아래까지 지방이 많다 하는 분은 허벅지 사이 위쪽 잘라내기 한 세트 후에 이번 루틴 한 세트 이렇게 콜라보로 진행하시는 것을 대추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운동이 많은 분이라면 우리 몸은 체형의 특성상 허벅지 바깥 근육보다 안쪽 근육이 약합니다. 하체 운동하는 날 이 루틴 한 세트 먼저 진행해 안쪽 바깥쪽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면 하체 운동을 더 정확하게 수행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